안녕하세요. 평범한 일상의 문정이에 문정이예요. 얘는 첫째 오복이고요. 목소리만 나가면 어색할 것 같아서 얌전한 오복이랑 같이 촬영하려고요. 근데 오늘 영상은 뜬금 영상이죠? 구독자 7천명이 넘어 감사 인사 겸 Q&A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. 지금 이 영상 댓글에 강아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몇 개 댓글을 선택을 해서 Q&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. 그럼 다음 Q&A 영상에서 봐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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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복이도 안녕! 안녕